자 그 다음 제목입니다. Wouldn't it be nice? 그것이 멋지지 않을까? 가주어 진주어로 얘가 가주어 if절이 진주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럴 때 it은 상황을 나타내는 허주어 it이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Wouldn't it be nice? 그것이 멋지지 않을까? If you take your customer by the hand 손을 잡고 너가 너의 고객을 데려갈 수 있다면 그리고는 Guide each one 각각의 것을 안내할 수 있다면 Through your store 너의 가게 곳곳으로 While pointing out all the great products 모든 그 훌륭한 상품들을 가르키면서 You'd like them to consider buying 여기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후취수식 들어가는 거야. 근데 would like는 want의 의미기 때문에 5형식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여기 3번이라고 하자 목적격 보호하기를 원한다 consider 고려하다 사다 사는 것을 고려하다 그들이 너가 사기를 고려하기를 원하는 모든 그 좋은 상품들을 가르키면서 너의 가게 곳곳으로 각각의 것을 안내할 수 있다면 손을 잡고 고객을 데려가서 그럴 수 있다면 아주 좋지 않을까 Most people however would not particularly enjoy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나 특별히 즐기지는 않을 것이다 Having a stranger grab their hand and drag them through a store 동명사 목적어를 사용한 건데 동명사 목적어가 조금 길어요 거기에다가 또 사역동사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낯선 사람이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끌어당기는 것을 끌어당기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가게 곳곳으로 rather 오히려 let the store do it for you 여기도 사역이지 가게가 그것을 널 위해 여기서의 의미는 널 대신해서 have a central path 여기도 명령문인데 여기도 명령문이야 have a central path 중앙에 길을 가져라 that read the shopper through the store 가게 곳곳으로 아 아까서부터 through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땐 곳곳으로 가게 곳곳으로 이 쇼핑객을 이끄는 중심의 길을 가져라 and let them look at many different department or product area 여기서는 a&b가 이렇게 연결되네 여기도 아까 레똥사처럼 또 사역이 되겠죠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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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다양한 부서 혹은 상품 영역들을 보게 하는 중심길을 가져라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는 이케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케아 가봤니 이케아 다들 한 번씩은 가봤지 그 가구 파는 가게 그 길 따라서 쭉 가면 가게끔 돼 있잖아 그죠 자 you can use this effect of music 너는 음악의 이 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 쇼핑 행동에 by playing it in the store 가게에서 그것을 by i&t 틀음으로써 답은 4번이겠다 갑자기 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음악이 왜 나와 그죠 this path lead your customer 자 이 길은 이끈다 너의 고객을 from the entrance 입구로부터 through the store 가게 곳곳으로 on the root 경로에서 여기도 또 that이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고 이럴때 오는 경로로 해석해 주는게 더 좋을 것 같아 자 아까도 얘기했던 would like 때 얘기했죠 5형식 동사야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기를 원한다 자 여기서는 take에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생략되어 있던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되는 거야 자 그래서 너가 그들이 take하고 take하고 길이 나오면은 길을 가다 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너가 그들이 가기를 원하는 그 경로로 너 가게 곳곳으로 입구에서부터 너의 고객들을 이끌 것이다 어 끝까지 계산대까지 이럴때 j2는 뭐뭐 까지 음 그러니까 이케아 생각하면 딱 되게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야 그